안녕하세요 구미옹입니다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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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자 오늘은 만들기를 할 건데요 필둥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입니다 아 연필꽂이 저는 케이크가 올렸어요 모두들 삼총차니까 아 케이크가 올리나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치즈 마세요 히히히히 아 진짜로 저희가 오는 길에 강아지를 가요 저가 오늘은 센터라는 학원에 가야되는데 센터라는 학원 아 진짜 따라하지 마요 감히 유튜브 선배한테 고백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 아이쿠 아이쿠 안녕 아이쿠 안녕하세요 아이쿠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쿠 안녕하세요 아이쿠 안녕하세요 아이쿠 안녕하세요 안녕 어 이거 스티커 아니야? 어 스티커 맞네 이거 스티커 맞네 아 진짜 떨어지마라 예 일단 이걸 다 뜯었어요 일단 일단 이걸 뜯어볼까요 자 자 일단 고양이 씨 만드는 걸 보겠습니다 넌 나 만들어요 아이쿠 아이쿠 그동안 전 뜯고 있어야 겠죠 뜯고 있어 야 썩히게 조심해 그래 쥐어 쥐어 아이쿠어 이거 잘못 장난하면 뺄 겁니다 빼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핸드폰이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보기면 구독을 안 하면 됩니다 아 진짜 그렇게 나갈 거면 저는 구독 안 할 겁니다 그래요 하윤 하윤이 씨 아니 이거 강아지 씨는요? 강아지 님이라고 하세요 강아지 님은요 강아지 님은 강아지 님은 끝까지 쥐어 근데 다음에 우리 캐릭터를 바꿀 거거든요 난 그럼 토끼 할게요 그 다음 아 지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자 저 사실 토끼 안 할 거예요 자 다음에는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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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물음표 물음표 이거 나 물음표 아이쿠 아이쿠 이거 진짜 잘 안 되네요 이거 못 한다고? 대장실 아이쿠 이렇게 하면 되나? 아이쿠 허둥지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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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니 근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진짜 그냥 저처럼 만드세요 아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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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고 자 존댓말 쓰지 네 존댓말 쓸게요 존댓말 존댓말 와 라고요 어 존댓말 아까전에 안 썼으면서 와 와 귀여워 우와 너무하다 자기를 안 쓰면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저는 필통 저는 원래 케이크를 싫어하거든요 초콜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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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면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 국무원님은 있잖아요 초코 케이크가 있으면 만약에 저희가 그때 초코 케이크 아니에요 저 이젠 초코 케이크 싫어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콜릿만 다 먹을 거 같아요 저 생각에는 네 초콜릿만 다 먹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일 땐 내가 초콜릿 다 먹을 거야 어 그래 그런 땐 말 쓰십시오 그럼 내 초대 안 하면 돼 그래 초대 안 할 거다 아니야 어머 너 가야 되지 않니? 태연아 아 어떡해 언니 간사 안녕 반갑습니다